충북의 칼국수 가게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전 세종연구원이 최근 인허가 데이터와 개폐업 데이터 등을 활용해 칼국수 가게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만 명당 가게 수로 환산한 충북의 칼국수 가게는 5.6개로 강원과 제주 다음으로 많았습니다. 이는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칼국수가 해장 음식으로 애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